여기는 용인 대잔동 하나리조트 입니다. 가족들이랑 에버랜드 가려고 숙소로 하나리조트로 왔는데요. 싱글침대 두개 있고 여사지식으로 할 수 있네요. 각종 TV 소파가 있고 인덕션 밥통 전자레인지 식탁 화장실 냉장고 또 방이 하나 더 있어요. 옷장공 이렇게 해서 방이 두개고 거실 하나 88,000원 1박 하룻밤 자는데 88,000원 공무원 특가로 해가지고 공무원 복지 중 하나죠. 아마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공무원 특가 복지 할인을 해가지고 88,000원에 1박